이 땅에는 저희 아시겠지만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전 세대가 어버거들어 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 공연은요. 특별하게 어르신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시은의 옛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? 잘 좋아하는 이름입니다. 맞습니다. 임벌로입니다. 저도 행사를 준비하는 걸 잘 알게 되었는데요. 임벌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임벌로 밴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. 임벌로 밴드에 가수 한 분이 나와주실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르신 무려 연세가 94시간 되셨도록 합니다. 대단하시죠?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바로 소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재즈와 함께 할 겁니다. 김용철 어르신과 재즈 싱어 이성경 님이 만나겠습니다. 큰 박수 받아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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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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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랑 같게 살아 이 방탄소년단이 이 방탄소년단이 이 방탄소년단이 이 방탄소년단과 이 방탄소년단 как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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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